오! 진짜 존나 싫다 저 새끼. 저 새끼 꼬비 나올 것 같아 진짜 이 정도면. 자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단단한. 조경이요. 네. 저희가 오늘 또 자격률 유튜버로서 단단한 리뷰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오늘은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. 뭔 게임이니? 오늘 저희 공포게임. 아니라네. 아 그럴 줄 알았어. 내가 불 다 꺼놓고 이럴 때마다 내가 근데 완전 잘못 골랐지? 공포게임을 하는 거에 있어서 나는 진짜 거의 최강자라고 보이는데. 난 진짜 패가도 그냥 성큼성큼 들어가는 사람이야. 깜짝이야. 깜짝이야. 뒤에서 아무도 있을 건데 괜찮으시죠? 나 뭐 상관없지? 소리는 큰가? 뭐 뒤에서 나오는 거 아니지? 불 좀 켜까? 라스트 네이버. 라스트 네이버라는 게임인데 이웃. 하자. 40원. 아 기다린다 저기. 왼쪽 봐봐 다시. 깜짝이야. 깜짝이야. 방금 나도 좀 놀랐다. 켜고 있어. 어 아닌데? 지금이냐? 무슨 줄 알았어. 놀랐어. 아 씨. 아 씨. 이봐. 누구세요? 뱀인이요? 감사합니다. 아 말 좀 해줘. 게임하는데 뭐 하는 거야. 갑자기 뱀이 오면 어떡해. 뭐 해. 오. 이 새끼도 이제 안 거야. 지가 어떻게. 움직이지 마. 통과? 뒤에 봐봐. 아, 오케이. 다시. 들어가요. 스페이스, 스페이스. 이거 좀 많아, 새끼야. 옛날에 베이스 썼다. 그럼 내가 스페이스 눌러볼게. 누를 거예요. 아, 누가 이게 들어가서 안 돼. 미안해, 도비 못 돼서요. 와, 별거 없다. 36살이래.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 형들한테.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이 라스트 네이버 갔잖아요. 그리고 괴물 생긴 게 어떻게 보면 귀여워, 눈도 크고. 그러니까. 그리고 나이도 어려워, 저놈이. 26살이래. 5점 만점에 나는 뭐 한 1.5점 죽였어? 일단 무서웠던 적이 없었어. 나도 무서워서 깜짝 놀란 게 아니야. 아, 깜짝이야. 이제 본 게임 들어가 볼게요. 어? 쭈피디. 아, 이게 몸풀기야? 근데, 근데 이거 딱 봤을 때. 허접해. 메인 게임이 아닌데. 이거 얼마쯤 어디? 공짜 게임 아니야? 으아! 으아! 이번에 할 게임은 퍼피 파티 타임. 강아지가 홈트. 퍼피 파티 타임! 퍼피는 정말 사랑하는 여성. 그리고 그녀는 너무 좋아. 그 스테프티 스페어 2년 전에. 일단 네가 먼저 해봐. 기프트 샷. 어우, 재밌는데 벌써? 야, 하고 싶어. 좀 어려워서. 뭐 뭐?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. 아, 또 여기야? 왜 존나 어려워. 이 전체 게임에서 소리가 나는 건 이 기차 싣기밖에 없어. 어. 기차 순서대로도 해봤어, 색깔? 초. 초. 분. 노. 빨. 어? 이런 씨. 뭐 하고 있었던 거야? 아. 에이, what's up, yo. 파피, mother fucker. 에이, 에이. 일단 인사하자. 에이, 에이. 고추, 에이. 빨간색 손이 있어야겠네. 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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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. 여기서. 이게 똑똑한데? 나가. 나가. 불이 켜진 거. 오, 사라졌다. 여기 개새끼 어디 갔어? 이 새끼가. Make a friend. 친구를 만들래. 친구를 만들래. 친구를 만들려면 돈이... 올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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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래? 친구를 만들려면 돈이... 올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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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래? 올래 올래 올래? 방금 여기로 들어갔지? 어, 들어갔어. 어, 확실해. 어, 잠깐만. 다시 나갈까? 오ROROROROROROROooh 안 놀랬어. 그냥... ㄱㄱ... 별풍 Infinite chief for 500개 감사합니다. 앗... 이거... 퀴, 퀴즈다 또. 일로 와 이 새끼야 다 그랬어. 싸가란 세 사람 2개 어딨어. 눌래? 싸가지 없는 샥... 기분은 묘하다, 이거? 아... 이 Maternal 됐어. 얘들 보여? 됐어. 오오오오. 그렇지. 야무지지? 야무졌어. 아 또 있어? 그만해. 쉐키들아? 뭐. 와, 오, 오, 오. 얼레? 얼레? 넘나 때려. 빨리. 아 왜 갇혔어 어 안 돼 안 돼 아 뒤에 소름 싹 돋아 진짜 마시기야 다시 지금 탈출구가 어디 있어 여기에 지금 여기 오르중 여기 아니야 불 켜진대 아 왔네 아 깜짝이야 나 너 때문에 더 놀랐어 나 안 놀랬어 그냥 리액션 한 거야 미녀 비밀 비밀 뭐야 간다 와! 짧은데? 그러게 오! 봤어? 뭐야 뭐야? 방금 이 앞에 있었어 난 못 봤지 안 놀랐어 오! 오올래? 으악! 아! 나 싫어 저.. 저.. 이 새끼 왜 이래? 아니 근데.. 진짜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왜 보고.. 보고 점점 가까이 오니까 형이 보여줄게 형만 믿어 딱 뒤에 숨어 알았어 형 뒤에 숨어 내가 형 목색 실제로 보면 존나 쟤! 존나 쟤! 존나 쟤! 이거 F가 뒤돌기야? 아니지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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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피했어 어색해 어색해 일로 이 새끼 오잖아 존나 오고 있다니까 뭐야? 존나 쟤! 반대로 쟤! 아.. 뭐야 나도 어디로 가는지 몰라 존나 쟤 존나 쟤! 반대 쟤! 존나 쟤 존나 쟤! 아우! 쟤 기분 존같지? 한 번만 더 쟤! 아우! 진짜 정 떨어진다 아직 괜찮아 괜찮아? 일로 쟤! 왼쪽 왼쪽 올래? 직진 와아아아아아악 오른쪽 돈트라고 써 있었던 것 같아 몰라 그래서 스탑이라고 써 있는데 직진 직진 Minor 글씨 읽을 시간이 어딨어 뱉 name 저기서 짱 바로 slavery thieves moral 表 글씨 글씨 잘 봐야 돼 노니까 못 간다니까? 못 가 못 가 못 가 스탑 그래 거기서 멈추면 살겠네 토요라 생각을 해라 달려 아까 여기까지 왔잖아 아니야 여기까지 처음 와 지금 아니 오른쪽 오른쪽 아니 여기서 갇혔었어 왼쪽 오른쪽 아니야 아니야 완전 딴 데야 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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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여기서 여기서 직진을 했어야 되는 거야 오지마 사과해 사과 오케이 저기서 직진이야 저기서 직진이야 레츠고 레츠고 직진이요 기다리세요 쳐 쳐 쳐 좋아요 좋아요 달리가 늘어졌어 왜 늘려졌어 늘려졌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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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오는 건가? 오는 거 같지? 오는 거야? 아냐 막혔어 뭐야 아 진짜 존나 싫다 저 새끼 꿈이 나올 것 같아 진짜 이 정도면 나 오줌 싸고 올게 안돼! 잡히겠다 안 잡혔어 어디야? 많이 왔네 진짜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뭐야 어디로 갔어 아 이거 처음에 나왔던 거기다 그러니까 존나째 존나째 왜 편안한데 벽지가 그러니까 약간 연희동 바이브인데 또 놀래키신 거예요? 노룩으로 잡았는데 박수 치다가 이렇게 잡았는데 어땠어? 나 이거는 좀 그래도 난 이 놈은 좀 야무지었는데 초반에 좀 약간 무슨 게임인가 했지 이게 뭔 개지랄인가 했는데 딱 느꼈어 이 형 딱 처음 나올 때 나 진짜 깜짝 놀랐거든 어우 깜짝이야 진짜 미친 새끼 진짜 그냥 책상 엎을 뻔했어 근데 왜 하는지는 알겠더라 근데 안 할 거야 그래 자랑이 할 때 그냥 이런 거 하면 그냥 자동으로 격리 해제 될 거 같은데 지금 몇 시냐 지금 몇 시냐 다른 게임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 형들은 그래도 4.0 되는 거 같아 나는 3.53 많이 짜네 왜냐하면 마지막 깜짝 놀래키기까지의 초반 글드가 너무 지루해 긴장감이 굉장히 없는 상태에서 놀라서 약간 아 그치 처음에 그 새끼 큰 새끼 나왔을 때 처음에 나왔을 때 뭐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뭐 암튼 여기까지 저희가 한번 이런 공포게임 단단한 리뷰 해봤고요 여러분도 자격리 하시면서 할 거 없으면 게임이 나으세요 너무 할 게 없으면 게임이 나으세요 그렇게 불친절하게 말하면 어떡해 몰라 대박 사실 하고 싶으면 하세요 단단한 도겸이 파이브 파이브 단단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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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겸이 파이브 도겸이 파이브 도겸이 파이브 천 origines 도겸이 파이브 3 그냥 씹고 안녕하세요 'd 닥 To